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샤입니다. 따뜻한 연말 보내고 있나요? 자 오늘은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 인사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러시아어를 같이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래도 이 연말에 크리스마스랑 새해 인사는 꼭 알아야 하겠죠. 러시아에서는 이 연말이 굉장히 큰 축제이고 날씨는 굉장히 춥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행복한 그런 시기인 만큼 이 새해 인사 그리고 크리스마스 인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러시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 번 꼭 써보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부터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발음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혹시 아직 발음 연습을 잘 안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막 러시아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괄호의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써놨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조금 빨리 해가지고 집에서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러시아스티보는 어디에서 왔냐면 러시아젠이라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탄생일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날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러시아스티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쓰러시아스티보 라고 하는 겁니다. 쓰러시아스티보 이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로 축하해 이런 뜻입니다. 쓰러시아스티보 자 그 다음에 새해 인사 제일 기본적인 스노븐 고담 스노븐 고담 스노븐 고담 스노븐 고담 자 해피 뉴 이어 그쵸? 자 노브이라는 뜻은 새로운 고드라는 단어는 해입니다. 년 그래서 새해 축하해 스노븐 고담 라고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또 써놨죠? 스노븐 고담 스노븐 고담 스노븐 고담 그래서 이 인사들을 저희가 이 연말에 제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조금 더 현지인스럽게 진짜 로컬 사람들처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새해 축하해 다가오는 그쵸? 이 연말이라는 게 정확히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저희가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이때부터 이제 연말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는 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12월 초부터 거의 1월 중순까지 거의 파티 분위기의 축제 분위기입니다. 다들 일 열심히 안 하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 만큼 열심히 놀고 많이 돌아다니고 서로 축하해 주고 가족과 따뜻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는 다양한 기념일이 많이 겹쳐져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떠한 작업을 이제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어떠한 그런 행정 업무를 보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두고 자 이 스누스톱 바이오심 언제부터 하냐면 보통 11월 말부터 이미 사람들이 로컬 현지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스누스톱 바이오심 노븐 고담 다가오는 새해 축하해 그쵸 아직 새해 인사하기는 조금 이르니까 이제 다가오는 앞에다가 붙여서 쓰는 겁니다. 스누스톱 바이오심 노븐 고담 자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면 더욱더 현지인처럼 말하려면 저희가 뒤에 새해는 그냥 잘라서 생략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만 스누스톱 바이오심 스누스톱 바이오심 까지만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그런 사람들처럼 인사할 수 있게 됩니다. 스누스톱 바이오심 그쵸 스누스톱 바이오심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됩니다. 스누스톱 바이오심 스누스톱 바이오시라는 형용사가 이제 다가오는 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스누스톱 바이오심 스누스톱 바이오심 그쵸 다가오는 새해 축하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에게 아니면 러시아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스누스톱 바이오심 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자 근데 단 주의할 것은 이미 새해가 지나고서 스누스톱 바이오심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원래대로 새해 인사 스누스톱 바이오심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건강 유의하시고 잘 챙기시고 그리고 한 해 동안 진짜 고생이 많으셨으니까 따뜻한 연말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니까 여러분 스누스톱 바이오심 안녕